다음 대답은 잡사드립니다. 나올 사람은 잘 못하겠어요. 여론조사의 방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이긴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얼마나 잘못했었나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중요하다 안 하다 걸 떠나가지고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상황을 지속하면 저는 제가 당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과천지역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송어찬 후보는 공약집에도 보시듯이 박원순 씨, 조국 씨와 같은 약간 물론 능력이 쓰신 분들이긴 하지만 구호라든지 또 대외적 강하신 분들이고 저는 21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고 또 서울대 고대 사법연수원 10대 세무대학원에서 강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리듬맨킹 국민은행 또 현대정권에서 사회에 사입했고요. 또 현재로서는 LH공사 그리고 삼성물산 고문 변호사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이러한 저의 경험을 미루어 보면 누구나 서로 실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실 뿐 아니라 내실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어떤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제가 이제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봅니다. 인간인사천 문제는 우리 이미 산일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문을 통해서 사실관계 바뀌자고 했거든요. 아마 우리 의왕과천의 시민들도 민생이 문제지 그러한 문제는 또 민생에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더군다나 참여정부 때도 많이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정부가 지금 50번, 100번 대 서로 헐뜯는 것보다는 그것은 특검에 맡기고 저희들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국회의원을 뽑는 본질적인 문제, 역량, 그 다음에 능력 거기에 아마 관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참여정부가 더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유리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요? 필승 전략은 제가 말씀한 대로 제 성실성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신뢰성 보여드리는 거고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변화에 좀 민감하지 못해서 여당으로서 약간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저는 발로 뛰는 정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귀를 세워서 민심하는 소통의 정치할 것이고 가슴을 활짝 여른 그러한 경제정치할 겁니다. 존경하는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애정을 가지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살기 좋은 의왕과천 절대 떠나기 싫은 의왕과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정치, 경제의 정치, 생활의 정치 반드시 이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